유튜버인가? 유튜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세요? 예 엄마 엄마한테 혼나 갑자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 선생님 지금 몇 시 아 미안해 진짜 사람 훔쳐쓰는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여기를 불러놓고서 죄송해요 진짜 아니 오랜만에 클럽 갔는데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아유 진짜 안녕히 가세요 좀 빨리 죽겠네 마이크 셰프 아 이제 뭐 술을 좀 이제 사먹는 걸 떠나서 이제 좀 담가볼까 우리 집 위에 이제 앵두나무가 있어가지고 앵두주를 만들어 봤었는데 그때 만들어 놓고 못 먹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담금줄 한번 담가보려고 한약재로 좀 담그고 과실주 하나 담그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어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원래 이렇게 많은가 나랑 너무 창피하다 저 이게 과일로 술 좀 담글라 그러는데 어떤 과일 좀 주로 많이 먹어요? 체리쥐도 담그고 어 맛있겠다 체리쥬 2kg? 5근 2kg 레몬 넣어주세요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? 아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 레몬 레몬 레몬은 청 담글 거니까 한 한 10개 있어야 되나 10개 정도 있으면 꽤 많이 나와요 그쵸 어 자몽도 같이 그럼 다섯개 다섯개 주세요 자몽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응 하나도 두 번 역시 오! 서비스 손 담아갖고 어둠으로 가야되겠네 나중에 올 때 한 명 드려야되나 저기 옥상으로 가야되겠네 옥상? 어 아 우리집 옥상? 네 너무 좋던데 삼겹살 좀 살고 가야되겠네 오세요 오세요 하하하하 대롬도 하세요 아이고 예 예 엄마 반가가세요 고맙습니다 나 남살라 이건 아주 열심히 바쁘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럼 대충 살아서는 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맞아 열심히 살아요 잘생겼구만 테레비 보다 할 수 있어 잘생겼어 어 얼굴이 작아 테레비에는 커보이드네 아 커보이드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장관 장관 제가 가는거지 뭐 하하하하 인삼 인삼 인삼주 담가야지 네 이거 앞에 두 묶음만 있으면 될거야 세 묶음? 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공 덕동 막걸리? 공 덕동에서 막걸리 만들어서 파는거예요? 네 한번마셔별게요 공덕동 막걸리 두 병 혹시 네 원래 입맛이 그랬어 원래 내 입맛이 원래 그래 맛있다 근데 아 어묵 어묵 맛있겠다 어묵 유튜버 아니에요 어묵 좀 먹어도 되죠 선생님 유튜버 어 뭐야 제가 어묵 좀 먹을게요 미안해 해장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좀 속이 풀리네 안심하죠? 안심하지? 방송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진짜 아휴 그러면은 잠깐만 청사롱기에다가 술 술 체리 체리 오가피 인삼 이게 아 이게 보통이 아니네 빨리 해야 되겠다 설거지 설거지 조금만 손 손 손 손 손 손 어휴 많이도 샀네 식초 넣자 식초 나 혼자 먹으면 그냥 대충 먹고 하는데 뭔가 뭔가 나 혼자 먹을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하나씩 나눠줘야 될 것 같아서 갖고 갈 거죠? 같이 씻는 건데? 같이 씻는 건데 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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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는데도 놀라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아니 여기 원래 있던 거예요 한 2년쯤 살았을 땐가? 그때 그때 갑자기 보니까 빨간 열매가 달려있어서 보니까 앵도? 앵도 지금 좀 떨어졌어요 지금 약간 남아있는 거긴 한데 집에? 엄마한테 혼나 이 새끼 술까지 담가버려 이놈의 새끼 이거 그냥 술을 사다 먹다 못해 이제 만들어 먹는다고 이제 그러면 안 돼 또 결혼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우리끼리는 먹는 걸로 해 막걸리 좀 먹으면 살게 술김에 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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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안뜨거 안뜨거 조금 뜨거 조금 뜨거 조금 뜨거 조금 뜨거 수제청 깍지마 그러니까 수제 들어가면 깍지마 이거 수제에 딱 붙은거는 핸드메이드는 아 깍지마 아 이거 진짜 정성에 정성 진짜 이게 이 이상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재밌네 또 하니까 일단은 인상 오가피주로 할게요 인상 오가피주 연필 넣는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게 20도 아 30도야? 좀 마셔볼까 오 맛있는데 맛있는데 설탕은 안 넣었네요 설탕은 안 넣었네요 설탕은 안 넣었네요 이야 어 뭐야 갑자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뭐야 몸에 이만큼 좋은거야 이게 술을 먹으면 안 가라앉겠지 술을 딱 먹으면 그 다음에 아 이 꼭지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이 꼭지에도 다 영양분이 있으니까 체리자도 줘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그리고 체리자도 오가피 체리자도 오가피주 왜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아 거대하다 거대하다 와 이거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겠다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을 담가야 되는데 아 이게 일이야 이게 아 내가 일하러 가기 싫다 하루만 더 쉬고 싶다 나는 진짜 사춘기는 일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아 진짜 지각 막 해도 돼요? 아 그거는 미안해요 그거를 진짜 미안해 그거는 정말 미안해 내가 아 그거는 에이 그럼 취소 응 진짜 미안해 아 다시 네 5만 원 정도로 하면 내가 또 안 고쳐져 그러니까 7억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이걸 안 하지 7억이 있으면 내가 이걸 찍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응 아 손목이 다 시캉거리네 진짜 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진짜 이게 요즘에 뭐만 하면 힘들더라고 진짜 달라 달라 진짜 아침에 일어난 것부터가 달라 어때요? 응? 엄청 정성이지 엄청 정성이지 내가 너무 이게 빨라서 지금 정성스럽게 안 느껴지는 거지 이거 엄청 정성이죠 당연히 어우 씨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 치우면서 해야 돼 이게 마음이 그래 이게 룰이 있습니다 이거 딱 싹 치우면서 해야 돼 설탕을 넣으면 되는데 흔들어서 더 넣어야 되잖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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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사공들이 왜 이렇게 많아 씨 하나도 안 도와주고 선 다 될 때 되니까 이제 다 들으면 숟가락 하나씩 얹으려고 나 혼자 이걸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눈치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승진하겠어요? 왜 이렇게 지갑해서 부장 잘겠어요? 난 부장 안해도 돼 응 필요없어 난 사원이 좋아 야 씨 왜 안 짠 하이 나중에 아니 아니야 내가 일부러 왜 이걸 한 번 하고 내가 이걸 일부러 왜 하이 하이 이게 일부러 하이 하아 너무 힘들다 진짜 단들 안 단든듯 휙 휙 어 내가 너무 세겠다 살짝 설렀어 살짝 끝 와 와 고생했다 진짜 완벽해 와 이거 진짜 해놓으니까 또 뿌듯하네 해놓으니까 어 아까 요즘 일어날 때 힘들다 하셨잖아요 네 네 옛날 같지 않아 아 몸이 생물학적으로 어려진 건 아니니까 아 힘들어 금량주로 챙겨 드셔야죠 먹어야지 아니 근데 어 시작해야 돼요 드시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없어 하나 더 받은 건 많지 받은 건 많은데 안 먹게 돼 습관이 안 돼 이것도 안 드시겠네요 내가 일단 줘봐 줘보고 보고 해야지 바이 허브에서 건강 챙기시라고 공양제를 준비했는데 그게 나나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용이고 어 이건 개 고향 펜용 오 오 신기하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지 좋네 어디가 요즘 제일 안 좋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시다고 했으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네 근데 뭐 눈 건강 간 건강 이렇게 치면 간 건강 아니지 여러 개가 나온대요 오오 오 리버 클렌즈 이런 게 나오네 오 오 오 보니까 들어간 성분도 나오네 뇌 건강 뇌 건강 뇌는 뭐 뇌는 잘 안 쓰니까 뇌 건강은 뭐 건강할 텐데 브레인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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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뭔가 엘리베이터 될 것 같잖아 브레인이 이거 싹 정리하고 술 한잔 해야지 또 우리 저기 간 건강은요 간 건강은 이거 먹으면 되니까 간 건강은 이거 먹으면 되지 간 건강은 이거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주병님 왔어 이게 선생님 생각하면서 또 오늘 또 공교롭게 또 수제 해가지고 깍지 말자 아 진짜 깍지 말아야 돼 수제로 한 거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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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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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브레인 엘리베이터 하나 시키자 브레인 엘리베이터 이렇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잔하십시오 화보는 내 인생이 무슨 화보야 나 지금 스타가 된 거 같아 말고 하지마 저 서로 흘려 하지마 기분 좋아질라 그러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재밌는데 좀 늦게 끝내고 싶은데 어 알릭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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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